한국 가요방송 수준이 높고 아마 그래서 고맙습니다 저는 이성대의 가수입니다 아 가수에요? 잠깐만요 얼굴을 보면 좀 연식이 있어 보이는데 지금 친구가 제 거야 한국 가요방송 대표 얼굴을 보면 잠깐만요 연식이 있어 보이는데 저한테 후배랍니다 그래서 후배님이 아까 선배님이 이 꽃다발을 가지고 올라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아 그래요 조명선 감독 얼굴 좀 잘 잡아주세요 이거 이따가 꼭 쭉 가져와 박수 한 번 주십시오 박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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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이번에는 똑똑한 여자 야간연차로 성남연차로 한 번 연습할게요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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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성남열차야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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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성남열차야 왠지 이렇게 똑똑하노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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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당신은 똑똑한 여자 당신은 똑똑한 여자 당신은 내 사랑 똑똑한 여자 이 보고 저가 길이 봐도 내 눈이 넘쳐가 흘러요 이 세상에 당신 만나는 사랑을 알았고 행복의 꿈을 꾸며 사랑을 알았나요 내 곁에 있어서 고마워요 나 당신 바라보면 행복해요 넘어지고 안아주고 당신은 똑똑한 여자 이 아가님은 똑똑한 여자 행복하시고 고요하시고 행복하시고 사랑합니다 우리 이 아가님은 똑똑한 여자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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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임바 자자자자자자자자자 어두운 물을 틀고 성남도 차 성남도 차야 받아 내 영혼시고 내일을 향해 가다 가다 성남도 차야 가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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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성남도 차야 가다 가다 성남도 차야 고맙습니다.